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움켜쥘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부침과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고 한 단계 도약한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잡아서 한 단계 도약해온 그런 사람들은 기회 앞에 겸손하고 기회 앞에 과감하고 그리고 기회 앞에 절실하고 또 기회 앞에 민첩합니다. 오늘은 한 분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지난 글 한 편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회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019년 6월 21일 날 중앙일보에 이 현상 논설위원은 비수로 돌아온 조선의 적폐기술이란 우리에게 아주 빼앗은 역사적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짧은 해설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주제는 제가 정한 겁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현상 논설위원회 글입니다. 수필가 피천덕 선생은 이렇게 썼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서져도 인연을 살려낸다. 꼭 인연만일까 손에 들어온 기회를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놓친 뒤에 오히려 당하는 어리석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인연이든 기회든 적정 시점에 그것을 잡을 수 있는가 놓치는가에 따라서 앞날과 미래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야 되고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움켜지게 해서 전부를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회를 역사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현상 논설위원 주장입니다. 1543년 일본 구슈남단의 다네가시마의 도주 토키타카는 표착한 중국 상선에 타고 있던 포르추칼 선원으로부터 화성총 일명 머스킷입니다. 두 자료를 샀다. 대가는 은 2천량 지금 가치로 치면 대략 20억 원 정도다. 당시 물가 수준으로 병사 200명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다. 변방의 도주는 어떻게 이런 많은 은을 갖고 있었을까. 그 궁금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에서 유출된 첨단 재련술을 만나게 된다. 연, 언, 분리술. 광석에 섞여있는 납과 은의 녹는 차이점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획기적 기술이었다. 함경도 단천광산에서 일하던 양인 김간불과 노비 김건동이 개발해서 연산군 앞에서 시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연산의 관심은 은으로 살 수 있는 맹나라 비단에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기술은 한때 조선을 은생상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반정에 성공한 중종 세력에게 이 기술은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적폐일 뿐이었다. 사치근절과 농업장례라는 명문 속에 단천광산은 폐쇄됐고 1516년입니다. 신기술은 설 곳이 사라졌다. 조선 후기 역사를 보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유지하다가 적자로 반전하면서 오늘날 용어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되면서 조선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홍공상의 폐해가 586 운동권 세력에 집권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생사는 신경을 쓰지 않고 분배와 권력장악에만 온 힘을 지도청들이 쏟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행은 이런 역사적 그런 반란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두고두고 비용청구수로 날아올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입니다. 엔지니어와 재산권 우대 사회입니다. 단전광산 폐쇄 17년 뒤에 길 잃은 조선의 재련수를 반길 곳은 일본의 이와미 은강이었다. 조선에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기술자가 새로운 재련수를 선보였다. 변변찮던 이와미는 순식간에 세계 2위 은강이 됐고 일본은 은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적폐로 몰려 쫓겨난 조선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변방의 도주 속에 들려있던 은이천량은 있었을지 모른다. 없었을지 모른다. 49년 이후에 복제와 계량을 거듭한 두 자류의 머스킷은 조총으로 탈바꿈되어 조선의 심장을 괴누게 된다. 임진란에 걸려간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서 크게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도자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낼 수 있는 그런 조선우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일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조선은 중앙집중식 권력구조를 갖고 있었고 일본은 분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이것이 유능한 도공을 유입하고 그들을 육성하는 데 지방정부라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했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탈원전이란 만행과 혹입니다. 500년 전 역사는 한국형 원전기술 유출 논란을 계기로 현재와 오브랩된다. 원전 운영진단 프로그램인 넵스라는 첨단기술이 UAE와 미국 회사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다. 탈원전 탓 아니냐는 의구심을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내부 절차에 따른 정당한 기술술출이었고 산업스파이로 의심받는 간부의 이직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것 이야기다.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원전기술이 한국당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지난해 한수원과 한전기술과 한전 KBS 등 원자력 관련 공기업 3사에서 재발로 걸어나간 인원이 144명이었다. 탈원전 정책 시작 전인 2015년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원전기업으로 이직했다.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 기술이요. 노하우다. 싹수노란 가능성에 매달린 후진들도 없다. 서울대의 한 원자력 교수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구실이 늘 떠들썩했는데 요즘은 정막강산이라고 하소연했다. 50년 싸운 원전 생태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아마추얼리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 저의 해설입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계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자들. 우리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모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전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세계사의 역행하는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로부터 어떤 종류의 교훈을 배울 수 없는 자들이란 점이 지난 3년의 집권기간을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경이 어디 원전뿐이겠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천수는 환경적폐 오명 속에 좁정지를 당할 판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문제 담지 않는 고로정비 방식이 유독 한국에서 문제가 됐다. 4대간 적폐 청산구원은 기어코 볼을 허물겠다는 기세다. 거금을 들여서 개발한 해외 강사는 자원 외교 적폐 딱지가 붙여진 채 헐값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게 구정물이고 어떤 게 악인가를 구분하려는 생각을 하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의 손에 잡혔던 기회로 발로 차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돈과 살 길을 쫓아 기술을 팔아먹은 배신자에 있는가. 세상과 시대 흐름에 눈과 귀를 막은 어리석은 위정에 있는가. 구정물과 함께 버려진 악인은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어떤 조총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참 거를 잘 썼습니다. 저는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뜻을 한껏 피우는 그런 아주 잘된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좀 더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이현상 논술위원회 적폐기술이라는 그런 한 칼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고 개인을 억압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에게 재산권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덜썩덜썩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모두 다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자입니다. 똑똑한 자가 아닌 거죠. 그냥 선출된 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한국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꼭 공 박사님 이현상 논술위원회 거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독도 하고 저의 단상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